머스키티어 머스키티어 사격은 내가 구입해가는 걸 명심해 도망치는 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세포 내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? 작은 발걸음조차 조심해야 할 거야 샤프슈터 실수는 없어 모두 명심시켜줄게 기회는 한 방이면 충분히 캐논이요? 대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복잡한 건 쓸어버리면 그만이야 엔지니어 굳이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을까? 기계라고 무시하지 마 내가 만든 건 특별해 크루오버 세이비어 M